저는 한국 음식을 준비하는 채널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탑볶음탕을 끓여줄게요. 매운 고춧가루예요. 이제 고춧가루예요. 먼저 고춧가루에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3큰술을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제 고춧가루예요. 이제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2분 더 끓여주세요. 후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2분 더 끓여주세요. 후춧가루와 고춧가루 1-2큰술 후춧가루 1-2큰술 후춧가루 1-2큰술 후춧가루 1-2큰술 후춧가루 5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5분 더 끓여주세요. 후춧가루 1-2큰술 후춧가루 1-2큰술 저의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